황란의 버튼 끝에 연결되면 깔끔하게 잡으시면 됩니다. 그거하고 레드퍼티 잡은 데 지금 거기도 갈아버렸어요. 여기도 갈아요? 네 같이 갈아버렸어요. 이렇게? 다 벗겨지고 어디? 근데 사이로 메꿔줘야 하니까. 네 그렇게 갈려요. 그런 것처럼. 슬픈데. 그리고 갈다 보면 아까 치면 흠집이 있었던 거기만 채워질 거예요. 여기를 갈아버렸어요. 가실 때 이렇게 이 방향으로 서로. 이 방향으로? 네. 왔다 갔다 갔다 갔어요. 네. 그렇게 가는 게 더 나을 거예요. 당연히. 그래야 잘 갈아버렸어요. 여기서 뺀다 쑤는 안쪽으로? 네. 그렇게 가는 게 더 나을 거예요. 여기가 더 나을 거예요. 네. 그래야 잘 가요. 그래야 잘 가요. 네. 이거 가요. 감사합니다.